안녕하세요. 몰로코의 대표 안익진이고요. 제가 회사를 한 3년 정도 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스피드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개인 소개부터 하면요. 행사 홈페이지에 박사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사실 좋게 표현해 주신 거고요. 박사중태입니다. 박사를 2008년에 중퇴를 하고 구글에 입사해서 유튜브에서 광고 엔진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드로이드팀으로 2009년 말에 옮겨서 빅데이터팀에서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팀장으로서 근무를 했었고요. 사실 이 두 프로젝트 모두 다 구글 내에 어떻게 보면 사내벤처에 가까운 팀이었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실리콘밸리의 속도를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후에 퇴사를 해서 몰로코를 창업했고요. 저희 회사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는 요즘에 한참 핫 키워드인 머신러닝 컴퍼니이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와 시그널들을 광고의 퍼포먼스로 옮겨주는 그런 광고 엔진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피치할 때 광고 엔진의 AWS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좋은 분들이 모여서 팔로알토를 중심으로 시애틀 뉴욕 그리고 서울에 오피스를 두고 있고 저희 고객들은 미국, 한국 이외에도 일본,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 곳들은 유럽, 러시아 이런 전혀 국가나 지역에 구애를 두지 않고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몰로코나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업계 쪽에서는 강한 팀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희 팀에 구글 출신이 네 분이 계시고 그 외에도 아마존, IBM 왓슨, 골드만삭스, 오라클, 페이스북에서 인턴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작년 말에 한번 카운트를 해봤더니 80%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고 50%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표가 대학원 중퇴입니다. 그래서 나름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회사를 하면서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뭐였을까요? 회사의 어떤 비전이나 회사의 성장, 어떤 걸 하고 싶냐, 비전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왜 구글을 나오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정하기 전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저한테 발표하라고 미리 선정해 주신 주제는 잘나가던 구글 엔지니어, 왜 퇴사를 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하셨나요? 라는 주제였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팀이 좀 커지고 회사가 좀 더 커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역시 회사에 관한 비전, 성장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구글해서 끌고 나오셨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시죠. 사실 뭐 스피드라고 오늘 제가 드리는 부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45분이라는 시간이 저희가, 저희 몰로코가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2016년 동안 올린 총 매출을 구글 2016년에 버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본 돈을 구글은 45분 만에 벌어드린 거죠. 저희는 굉장히 빨리 성장한 스타트업이고 내년에도 굉장히 사실은 열심히 할 거고 어그레시브한 목표들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2017년에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구글이 버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시간 반나절이면 충분히 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구글이랑 비교해서 전혀 내세울 부분들이 없고요. 저희가 유일하게 구글이랑 비교해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스피드입니다. 저희 팀원들끼리 얘기를 할 때 저희 몰로코가의 시간은 구글보다 4배가 빨리 간다라고 하는데 밑에는 저희 성장의 그래프고요. 사실 여러 가지 정량적으로 봤을 때 저희 어떤 먼슬리 성장의 속도가 페이스북에 비해서 4배 정도 빠르고 물론 페이스북이 저희 사이즈였을 땐 더 빨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정량적인 수치들 말고도 저희 회사 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구글에서 일할 때 한 달이 지난 것 같다. 그리고 한 달을 일하고 나면 구글에 있을 때 쿼터를 일한 것 같다. 그리고 쿼터가 지나고 나면 진짜 1년이 지난 것 같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밖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와서 1년 계획을 부르면 사실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 1년이면 사실은 4년이 지난 느낌인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아니고 저희가 5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쿼터 단위로 플래닝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에 비해서 내세울 부분은 유일하게 내세울 부분은 크기가 아니라 스피드. 저희는 그래서 더 스피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는 크기와 스피드에 관한 부분은 경량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회사가 커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냐와 그리고 나는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커리어가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뭔가 멈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항상 같은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사실 스피드가 유지되는 조직에서 많이 성장의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저희가 저희 팀끼리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정말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겪었다. 그리고 많이 성장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내적인 동기랑 외적인 동기라고 또 나눠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적인 동기는 어떤 성공, 돈, 명예, 지위 이런 부분들이고 내적인 경험은 지적인 호기심, 발전의 욕구 이런 건데 사실 스타트업에서 그런 내적인 동기 없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만 가지고 스타트업을 택하기에는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스피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은 얘기들만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는 스피드에 관한 어떤 중요성을 또 사실 굉장히 힘든 순간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던 게 스타트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이 안 될 때, 무슨 이슈가 터졌을 때 많이 있지만 사실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떠날 때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떠날까요? 대부분 큰 기업에서 좋은 포지션을 버리고 오신 분들은 스타트업이 큰 기업보다 힘들 거라는 거 아니면 일단은 쇼텀하게 파이낸셜 한 개인이 적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가 제가 제 경험으로 볼 때 떠나는 순간들은 뭔가 이 스타트업이 느려져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로 성장하지 않을 때였었고 실리코멜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기업들과 기회들이 넘치는 땅이기 때문에 다들 실력 있던 분들이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샤오미의 인도지사, 지사장처럼 가신 분도 계시고 스냅책 가신 분도 계시고 다들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스피드가 느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떠났고 그런 경험들을, 뼈아픈 순간들을 겪으면서 저의 스피드에 관한 집중, 거의 집착은 굉장히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스피드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왜 스타트업에서 필수적인지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피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거냐 제가 답은 알지는 못하고요. 저의 경험으로 본 스피드를 저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너십입니다. 저희는 광고 엔진을 만드는 B2B 업체고요. B2C를 만드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다른 테크 컴퍼니들과 파트너십들의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특히나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고 대기업들이랑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트렌드들은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또 그런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게 뉴스가 되고 또 그런 게 정부의 정책의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실리콘벨에서 경험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을 도와야 된다.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들과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여기가 서로 돕는 문화, 좋은 문화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스타트업 중에서 Y컴비네이터 지원을 받았었고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가 되는 태블릿 광고를 하다가 실패한 친구들과 한번 드랍박스에 인수가 됐었는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들을 통해서 사실 대기업들과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사실 선의해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스타트업한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뼈들이게 느꼈습니다. 그 친구들이 Y컴비네이터 나오고 나서 태블릿에서 네이티브 광고를 처음 하게 된다고 하면서 코카콜라랑 일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코카콜라가 원하는 걸 다 만들어줬었대요. 코카콜라가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굉장히 어떤 매출을 몰아줬었고 근데 대기업도 언제나 결정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대기업의 결정의 사이클들은 대부분은 1년 단위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 다음 내년을 보고 있는 스타트업한테 결정이 바뀌는 순간 그 스타트업한테는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뼈들이 느낀 거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드다. 우리한테 가장 좋은 파트너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파트너다. 라고 해서 저희도 많은 스타트업들과 일을 하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런 다른 스타트업들과 일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놀랬던 부분들은 요즘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들 아니면 테크 기업들 중에서 마켓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거대 기업들인데 정말 스타트업들처럼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오늘 또 슬라이드를 이 토픽으로 슬라이드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슈가 많은 라이드 쉐어링 앱 회사와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이 3일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모바일 커머스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업체랑 일을 하게 되었는데 돈 올랬던 거는 여기는 3일도 아니고 미팅을 하고 나서 그럼 당장 시작하자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피스에 돌아가서 계약서를 보내겠다 라고 했더니 계약서 왜 보내냐. 너네랑 일해보고 좋으면 계약서 그때 가서 쓰면 되는 거지. 내가 법인카드로 천만원 긁을 거니까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피드를 보면서 많은 경영학의 교과서나 책들이 고투마켓 스트레티지를 얘기를 하면서 SMB부터 출발할 거냐 아니면 엔터프라이즈부터 시작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크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희한테 가장 좋은 파트너는 스피드를 낼 수 있는 파트너고 아무리 크건 작건 스피드를 못 내면 우리한테는 좋은 파트너가 아니구나. 이런 기준으로 파트너십을 보게 되었고요. 다른 부분은 조직인데요. 역시 다른 거대 기업의 예지만은 다들 잘 아시는 메신저로 최근 IPO한 유명한 회사에 아는 지인분이 가시게 되었어요. 토요일날 또 그분의 다른 지인분이 연락이 와서 우리가 샘플 안에 오피스를 열었는데 한번 브런치를 먹자 라고 해서 갔는데 브런치를 먹고 나더니 매니저분이 너 얘기 잘 통한 것 같다. 우리 팀원들이랑 한번 이야기 해보지 않을래? 그러자 그랬더니 3년속 인터뷰가 이루어졌대요. 코딩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끝나고 났더니 점심 먹자. 점심 먹는데 너 코딩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 오퍼맨 오겠냐? 오퍼를 얘기해서 어 알겠다. 정신을 차리고 왔더니 4시에 보니까 첫 번째 코드를 체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시쯤 되니까 아 이제 집에 가야지 그래서 우버 불러줘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랬더니 나 그 회사의 HR인데 너 이름도 모르고 이메일도 모른다. 너 오퍼랑 전화번호만 아니까 지금 이 전화번호로 이메일과 이름을 찍으면 오퍼레터럴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채용이 확정이 되었대요. 그게 다 토요일날 벌어진 일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분들한테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토요일날 근무했다는 데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야 쟤네 아직도 토요일날 일한대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죠.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아침에 브런치를 먹었던 담당 매니저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하이레인 결정하고 그날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개개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권한이 있었다는 게 사실 핵심인 거잖아요. 아까 제가 커머스 업체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담당자가 저희랑 미팅을 하고 당장 버짓을 할당하고 그걸 자기 법인카드로 끊을 수 있는 권한 모든 개개인들이 그만큼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직에서만 저는 스피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렇지만 사실 밤을 더 샌다고 해서 하루에 20% 정도밖에 일을 더 못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저희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네 군데에서 리모트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다른 쪽에서 자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조직이 스피드를 해서 정말 중요하다 저희가 느꼈었고 마지막으로는 시작입니다. 물론 하나의 국가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고요. 그런 거는 천운이 내려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저희처럼 B2B라는 업체들은 무조건 글로벌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에 관한 부분은 무엇을 하시던지 처음부터 글로벌로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빨리 한 마켓에서 되면 빨리 글로벌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많은 제품들이 하나의 마켓만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미국에 진출을 하시면서도 사실 글로벌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을 진출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은 사실은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지 이번 행사의 주제가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글로벌이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고 저희도 물론 포커스 마켓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항상 그 마켓에 특화된 솔루션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나 솔루션들이 글로벌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스피드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것들이 글로벌에 통할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인상 깊게 보는 기업이 아마존인데 사실 아마존의 메인 비즈니스 자체는 글로벌로 가기 굉장히 힘든 비즈니스잖아요. 또 후발 모바일 커머스 업체들도 사실은 글로벌로 가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고요. 그런데 아마존이 그 이후에 컨텐츠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 AWS도 뛰어들었는데 저는 그런 순서들이 우연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존 사업에서 사실 컨텐츠가 커머스보다는 훨씬 더 글로벌로 가기 쉬웠었고 AWS를 통해서 아마존은 완전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죠. 심지어 그런 대기업들도 끊임없이 글로벌로 가고자 하는데 스피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정말 중요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본에 가보시면 100년 넘은 소밥집들처럼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좋은 직원들과 운영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리콘 빌리에서 원하는 스타트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그래야지 좋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또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스피드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은 모든 전략적인 결정들을 스피드에 염두에 두고 가시고 스피드에 맞는 조직을 만드시고 그리고 항상 글로벌을 염두에 둬라 이 세 가지 팁입니다. 저희가 이 원로콜을 운영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한국에서 많은 회사들을 또 만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미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또 글로벌로 진출을 소리 소문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아직 팀이 25명에 불과하지만 벌써 네 군데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별로는 이제 미국, 한국을 넘어서 일본,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로 다 진출하고 있고 거기에 유럽이나 이런 쪽도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래서 글로벌로 처음부터 진출한다는 게 예전처럼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글로벌로 뻗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